1부 다처 결혼 1부 다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평범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쪽을 선호하는 여자는 1부 일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 일부 여자들은 1부 다처 전략에 특화되도록 진화하고 다른 여자들은 1부 일처 전략에 특화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무턱대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어떤 여자는 상대적으로 1부 다처 성향이 강하고 다른 여자는 1부 일처 성향이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부 다처 성향이 강한 평범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원시 사회에서는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정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1부 일처제가 지배합니다. 연애 관습도 1부 일처제적이어서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양다리를 걸쳐도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1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는 우월한 남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겁니다. 그런데 1부 일처제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와 깊이 사귀거나 결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기를 써서 우월한 남자를 꼬셔서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의 몸만 탐하다가 조만간 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여자한테 아주 못되게 굴어서 형식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차게 될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곧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위한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겁니다. 설사 남자 자신도 사랑한다고 믿더라도 먹태용 사랑이 작동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단기 연애 또는 섹스를 동반한 짝사랑 이후에 차이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려한 남성 편력을 떠안게 됩니다. 좋은 면만 보면 평범한 여자가 소환을 발휘하여 우월한 남자들을 여러 명 사귄 겁니다. 주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 우월한 남자들의 먹튀 전략에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는 단기 연애 또는 섹스를 동반한 짝사랑에서 늘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깊이 사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여자가 상처를 받는 것에 지쳐서 이제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일편단심 착한 남자에게 정착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결심이 설거지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아내의 화려한 남성 편력을 알게 되면 완전 빡돌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람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우월한 남자에 대단히 집착했을 뿐입니다. 바람둥이는 그 여자와 사귀었던 우월한 남자들입니다. 그런 여자가 계속 먹튀만 당하는 이유는 분수에 넘치는 남자들만 노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 진화했을 것 같은 여자의 상승 짝짓기 심리를 고려해볼 때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에게 분수에 넘치는 상대라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남편을 공유하는 것을 감수하기만 하면 평범한 여자도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